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용어들 보겠습니다. 이슬람금융, 키테넌트, 클라우드, 무역의존도, 마이스산업, 이자 보상배율, 엔티티 리스트, 무역구제, 제노포비아, 이전소득수지, 소니번호법, 무디스.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엇이란? 이슬람교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행해지는 금융을 말한다. 이슬람금융입니다. 이슬람금융. 이슬람금융은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금융을 얘기하는데 이슬람 문화에서는 이자수치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이자 개념을 탈피하기 위하여 실물자산을 게재한 거래, 매매나 리스, 게재와 수익을 배분하는 거래 등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자를 받는 거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뭐 같이 동업의 형태로 한다거나 뭐 빌리는 형태로 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금융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상가나 쇼핑몰에 고객 유입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점포 또는 중요한 임차인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중요 임차인 또는 키 테넌트, 열쇠가 되는 테넌트가 임차인이거든요. 키 테넌트, 중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된 컴퓨터의 컴퓨터 서비스를 요구하는 즉시 제공하는 것이다. 물리적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구입, 소유 및 유지 관리하는 대신 필요에 따라 컴퓨팅 파워,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술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그 다음에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죠. 요거를 우리가 무역의존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 그래서 무역의존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소득에 대한 그 기간의 무역액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국민소득분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분자로 들어가니까 이게 얼만큼 요 수출액과 수입액이 무역의존도, 무역의 국민소득이 의존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대책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한다는 소리가 맨날 그 소리예요. 그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된대요. 그게 전문가. 아니 근데 저도 그 전문가분들을 이해하거든요.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적어도 내수시장의 인구가 1억은 돼야지 내수시장만으로도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수출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한테 얘기해보면 환리스크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무역의존도를 줄여야 된다고 맨날 그럽니다. 근데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안 하면 죽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수출을 무역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럼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뭐에 항상 추적하냐면 환율이라던가 어떤 통화 그런 거에 굉장히 약하죠. 아무튼 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를 의미하면 영어 단어에서 첫 머리를 딴 것인데 이게 MICE니까 이게 마이스 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가 컨벤션 사업에서 성공을 하였는데 수익성이 좋아 관광산업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이런 MICE 산업이에요. 싱가포르하고 홍콩 선생님도 거기 전시회 같은 데 한 데 여러 번 가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나요. 이 두 나라 있잖아요. 너무 더워. 정말 너무 더워요. 그래서 특히 싱가포르 같은 데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정말 건물 바깥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너무너무 더워요. 아무튼 지간에. 그 다음에 왜 근데 저렇게 더운 나라에다가 저걸 지워놓고 전시회가 그렇게 저는 MICE 산업이 발달을 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요건보다는 자연적인 요건보다는 확실히 거기에 있는 소프트 파워나 인간의 어떤 노력 그런 거에 의해서 그 나라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지리적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더워요. 저 두 나라는. 아무튼. 자 다음.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어느 정도나 부담할 수 있는지. 즉 기업의 이자 부담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 이자 부담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뭐냐면 요건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 그 다음에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되는 기술 또는 상품과 관련해서 미국 내로 수출을 제한을 두기 위해 만든 해외 기업 기관 개인의 명단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기업의 명단을 엔티티 리스트라고 합니다. 미군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오타가 났네. 그 다음에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수량 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WTO 협정 등으로 보장된 것인데 이게 뭐냐면 무역구제 제도입니다. 무역구제 제도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 이방인이라는 의미의 제노와 혐오를 의미하는 포비아가 합성된 말이다. 그래서 외국인 또는 이민족 집단을 혐오, 배척이나 증오하는 것을 제노포비아라고 하죠. 자 두번째 이전소득수지는 국제지표상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하나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수지. 밑줄 그으세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의 수지예요. 이게 이전소득수지인데 답이 말한다. 이러한 거래에는 제외교포가 국내 친지에게 보내는 개인손금, 국외자선단체의 기부금이나 구호물자, 국제기구 출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기 보면 한국인, 외국인이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게 거주자가 뭐냐면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그 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지만 거주자는 아니야. 한국의 거주자는 아니야. 비거주자예요. 지금 영국에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법의 제정을 주도한 소니보노 하원의원의 이름을 딴 법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는 새로운 저작권법을 뜻한다. 소니보노법이겠네요. 그죠? 이 법은 미키마우스와 같은 다수 만화 영화의 저작권을 곧 상실하게 되는 디즈니사를 보호하는 효과가 매우 컸다는 점에서 디즈니 만기 연장법, 미키마우스법 등으로도 굴리기로 한다. 분명히 이렇게 딱 이런 정황이 보이면 이 소니보노 하원의원들과 그 일당이 디즈니사에서 엄청난 로비를 당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말이 좀 많았다고 해요. 이때. 마지막. 1900년 미국의 출판업자 존 무디에 의해서 설립된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 나왔으니까 이거 무디스 사겠네. 그죠? 무디스. 다니다. 대공황 때 무디스가 우량 판정을 내린 기업만 살아남으면서 세계적인 회세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은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